정글이 주는 또 다른 깨우침을 얻은 병만족. 정글은 결코 이유 없이 괴롭히지 않는다. 이제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입니다. 이게 제일 크다. 안전한 거야. 형, 우리 자리를 어디로 하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몇몇만 움직이고 몇몇은 그냥 불씨가 있으면 냄새 때문에 벌레가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그걸 피워. 제가 많이 생기잖아. 제가 생긴 거 제 뒤에 있다가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아, 불러도. 이렇게. 혜연이 포기. 두기만 오면 진짜. 이제 파스만 한 번. 아, 예예예예예. 이렇게.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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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왔으면 한두 번이냐고 나올 테니까 이렇게 형 잘한다 칸질 이제 성렬이 건축돌이야 건축돌 건축돌 자를 거예요 이거? 형들이 건축돌이라는데 그쪽으로 가야겠네 건축과과를 이제 바꿔보려고요 진짜 얘기 안 한다 일돌이야 일돌 일핀 입술 이렇게 편해 보면 처음인 것 같아요 대충 뭐만 이렇게 알려주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맨땅 다 집어다가 위에다 올려놔 그냥 어디죠? 어 이렇게 해놓고 칸질 쌓이면 좀 간다 완전 특징 특징하니까 누가 집에 있나? 칸질 가봐요 우이 우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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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관건은 밤이야 지금 밤이라 올라왔을 때 상황이 많이 변해 자 도력이 어 자 이제 고비 고비 자 옆으로 가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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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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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됐어 됐어 그냥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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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자 자 안전 널버 나네 첫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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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야 아 최고일 최고 됐지 됐지 됐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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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딱 좋아 여기 안쪽에서 떨어질 순 있어요. 아 그래? 형은 내일 지고 올 줄 알았는데. 족장 일단 대충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그래도 일단 저녁은 먹어야 되겠네. 아 형 그거. 오다 보니까 그거. 아몬드 비슷한 거. 아몬드. 오다 보니까 바닥에 푹 열매가 떨어져 있더라고. 그걸 주워서 우리 좀 구워서 저녁 먹고 있어야 돼. 오케이 굿 아이디어. 안 놓았다. 응? 안 놓았다. 안 놓았다. 한 칠 깔고 몇 명은. 대낭을 일단 가져와야 돼. 떨어진 거 아니지? 비 오면 정말 엄청나겠다. 어디 아프니? 와우. 와 많다. 집에 오세요. 총은 Territori Chicken. 다칠 down. 한번klichłę. 아아. 형입니다. 형입니다. 형님 빛나마 마실이. 인 악기 mm- 계속 마리로ändZ이 desp intéressant.